아기들은 어디서 나왔지? 앞뒤로 읽는 책이에요. 어느 쪽부터 읽어도 상관없어요. 아기들은 어디선가 퐁퐁팡팡 솟아나는 건 아닐까? 그건 아니야. 모두 알에서 나왔어. 땅 위에서, 땅 속에서, 혹은 물 속에서. 알을 낳기 위해 아빠랑 엄마는 사랑을 했어. 이렇게 저렇게. 그리고 엄마는 알을 낳았지. 작은 알, 큰 알, 한두 개, 혹은 몇십 개. 연어 알, 달팽이 알, 참새 알, 물총새 알, 오리 알. 알들은 조용히 세상에 나올 준비를 해. 엄마 깃털 밑에서, 아빠가 지켜주는 작은 집안에서, 혹은 혼자서. 거북알, 큰 가시고기 알, 무당벌레 알. 알 하나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알 속에서 노른자 위와 연결된 가느다란 줄을 통해 물과 공기와 영양분을 먹으며 아주 작은 아기가 자라고 있어. 세상에 나올 힘이 생길 때까지. 쉿, 알이 깨졌어. 알 속에서 작은 부리가 톡톡톡토독토독. 있는 힘을 다해 껍데기를 쪼았어. 그리고 알에서 나왔지. 이렇게. 아기들은 어디선가 퐁퐁팡팡 솟아나온 게 아니야. 자, 봐. 아기들이 낳은 알들이야. 우린 알에서 나왔지. 우린 모두 엄마가 낳았어. 우린 뱃속에서 나왔지. 우린 모두 엄마가 낳았어. 자, 봐. 엄마랑 이어졌던 탯줄이야. 아기들은 어디선가 퐁퐁팡팡 솟아나온 게 아니야. 쉿, 아기가 나오고 있어. 엄마가 힘을 줘. 끄응, 끄응. 있는 힘을 다해 아기를 내보냈어. 그리고 아기가 나왔지. 이렇게. 아주 작은 아기가 자라고 있어. 세상에 나올 힘이 생길 때까지. 엄마 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기 집 안에서 엄마랑 연결된 기다란 줄을 통해 물과 공기와 영양분을 받으며 그리고 엄마 배가 불러왔어. 점점, 점점점, 점점점점 더 크게. 아기를 낳기 위해 아빠랑 엄마는 사랑을 했어. 이렇게 저렇게. 그건 아니야. 엄마가 낳았어. 땅 위에서, 땅 속에서 혹은 나무 덤불 안에서. 마주 Stage 1 pods 예상 재는 아기 wise vuel 예 Ha 어기 다시 감사합니다.